화제작 트라아가 오늘 자정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넥슨의 행보와 게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게임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트라아는 출시를 앞두고 400만 명이 넘는 사전 가입자를 모았습니다. 기존 인기 게임 IP를 활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. 개발사 모아이 게임즈는 넥슨과 카카오의 투자를 받았고 본격 개발 2년 만에 게임을 완성했습니다. 수준급 그래픽과 물리 움직임, 자유도 높은 콘텐츠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. 개발비 150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넥슨과 구글이 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사전 마케팅에 투입한 비용도 150억 원에 육박합니다. 접속자가 늘어난 오전 10시 전후 일부 이용자들이 접속 오류를 호소하자 넥슨은 긴급 점검을 통해 대응에 나서 오류를 해결했습니다. 듀랑고와 크레이지 아케이드 B&B M의 출시 과정에서 접속 수요 예측 실패로 대란을 겪었던 만큼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. 애플 기준 다운로드 순위 1위, 매출 순위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. 오전 중 접속 오류로 인한 불편의 영향 탓에 평점이 높진 않습니다. NC와 포로비스가 리니지 M과 검은사막 M의 콘텐츠 업데이트를 이날 단행하는 등 경쟁사들이 견제에 나선 양상입니다. 이 게임의 행보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것은 업계 1위 넥슨의 향후 행보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. 지난해 한국법인 기준 적자를 낸 넥슨은 턴어라운드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. 김종주 회장은 회사 매각을 위한 본입차를 다음 달 15일 진행합니다. 트라하 출시 직후 성적표가 인수 희망자들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매각이 불발될 경우 트라하의 성과를 바탕으로 넥슨 한국법인의 사업 역량을 평가해 향후 방향성을 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. 트라하와 기존 인기 작들의 경쟁 양상, 넥슨의 행보에 이목이 더욱 쏠릴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.